3억 정도로 지금 대구 수성구에 기축 아파트를 살 수 있고 광명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를 사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안녕하세요. 채비티입니다. 오늘도 잠깐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저평가 신축 스터디 멤버분들하고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요즘에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분명히 우리 소친인들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어디를 살까에 대한 부분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사실 다른 영상에서도 어떻게 흐름을 체크하는지 메벤지스 그래프 보는 거랑 비분양, 입주물량 이런 데이터 보는 거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사실 그 정도만 볼 줄 알아도 지금 어디를 사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사야 할까요? 지금 가장 우선순위로 볼 수 있는 곳은 당연히 서울입니다. 서울이 지금 엄청 분위기 좋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의 모든 곳이 오른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선호하는 강남 3구, 마용성이나 강동구 이런 곳에 있는 신축 단지들이 많이 올랐죠.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신축이 갑자기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 근처에 있는 구축 구축이 너무 저렴하니까 구축을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사람들은 뭔가 조금 저평가된 걸 찾고 싶어해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비싸면 안 살려고 하겠죠. 그런 흐름들이 보입니다. 그래도 아직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하면 서울은 살 곳이 너무 많죠. 아직까지 2급 지하인 곳들은 거의 오르지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를 한다면 지금 경기도 같은 곳들 수원, 용인, 하남, 아니면 구리, 남양주, 광명 정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그 매매지수 그래프를 보면요. 그게 딱 예전에 서울이 반등하기 직전의 모습과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수원 같은 곳들은 이미 매매, 전세, 주스 다 반등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그래도 매매가 정체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세가의 반등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죠. 그럼 전세가의 반등이 빠르게 일어나는 곳들은 지금 현재의 서울의 모습처럼 전세가 매매를 끌어올려서 같이 반등하는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예요. 리스크를 했을 때 우리는 미분양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럼 그런 곳에 미분양이 많은가? 이런 것들만 보셔도 충분히 어디를 지금 봐야 할까? 우선적으로 봐야 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서울, 아니면 서울과 딱 근접해 있는 경기도인 도시들이겠죠.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미 아직까지 흐름이 좋지 않은 곳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나씩 조금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서울을 지금 사야 할까? 지방광역시 대구 같은 곳을 봐야 할까?에 대한 부분이겠죠.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흐름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가 그런 매매 지수그래프를 보더라도 매매와 전세가 둘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분양이 너무 많아요. 미분양이 아직도 1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대구의 평균적인 미분양 기수라 했을 때 5천 개 이하로 내려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미분양 많고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가격이 저렴하니까 미리 사주면 안 될까?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 굳이 이걸 투자의 입장에서 산다 했을 때 왜 대구를 사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내가 그렇게 샀다. 제대로 반등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대구 같은 경우도 대장이나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단지들은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전반적으로 더 많은 단지들은 아직까지 못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걸 내가 샀다. 샀다 했을 때 이게 오르지 않으면 그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똑같은 돈으로 대구를 안 사고 서울을 사거나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조금 더 흐름이 빠른 곳에 사두면 걔는 사고 나서부터 더 빨리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사고 많이 올라줘야지 그 투자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샀는데도 이게 힘을 못 쓰면 사실 투자를 안 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쵸? 내 속만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 다음에 흐름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거 간가하고 그냥 싼 것 같으니까 사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막연한 것에 되게 집중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대구 같은 곳은 지금 미분양이 최근에 1만 개인데 이게 내년쯤 되면 줄 것 같으니까 지금 사둬야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년이 되면 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내 눈에 띄게 안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건데 막연한 것을 예상하고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만큼 리스크를 내가 많이 안고 간다는 거고요. 아니면 분양권 같은 것들 분양권이 입주 시기가 되게 길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 입지 다 무시하고 가격 다 무시하고 미리 지금 사두면 또 나중에 입주할 때쯤 되면 대구가 분위기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라는 그 막연함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굳이 그걸 급하게 지금 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지역을 넓혀서 보면 대구 말고 훨씬 더 빠른 곳이 있단 말이에요. 흐름이. 그럼 그걸 사면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대구 특강을 했었는데 그때 참여하신 분이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3억 정도로 지금 대구 수성구에 기축 아파트를 살 수 있고 광명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를 사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대구 사시는 것보다는 광명을 사시는 게 흐름이 더 빠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맞거든요. 흐름을 조금이라도 내가 볼 줄 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거에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알던 지인 같은 경우도 저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 하셨냐면 내가 사는 동네에 정말 오래된 30년 넘은 아파트가 있는데 나 그냥 거기를 사주고 싶어. 아직까지 거기가 재건축 지정이 된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언젠가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막연한 거에 기대를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재배발, 재건축 같은 걸 본다 하더라도 그게 확실히 구역으로 지정이 됐느냐 그게 착공이 됐느냐 그 단계를 밟고 있느냐를 보고 가야 돼요. 그런 것도 많은데 굳이 아직까지 구역 지정도 안 된 걸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호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여기 무슨 호재가 생긴다라고 하면 아 좋아지겠지. 그럼 내가 지금 사놓으면 싸게 사둘 수 있으니까 사야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거든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호재 같은 것들은 딜레이가 되게 많이 됩니다. 최근에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GTX C노선도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고요. 뭐 위례 신사전 같은 것도 딜레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착공했느냐 그렇게 단계를 밟고 있느냐를 보고 가셔야지 이거 막연하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항상 투자를 한다. 뭐 집을 산다 했을 때 막연한 게 아니라 확실한 걸 보고 가야 되는 거죠. 확실히 이 지역이 반등을 찍고 상승하고 있구나. 확실히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구나. 확실하게 여기가 호재가 확정이 돼서 이렇게 단계를 밟고 있구나.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이 구역이 확실히 지정이 되었구나. 그렇게 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너무 막연하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좀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를 혹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특히 임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걸어서 몇 만보, 3만보 이상을 걸으면서 임장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참여를 해서 임장을 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체력이 지치고 내가 이렇게 이 무더운 날 이렇게 몇 만보를 걷다가는 내가 분명히 응급실에 실려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데서 십살이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어떤 그룹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걸 너무너무 잘 해내요. 근데 나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드냐면 나 실패자야. 나 이런 것도 못하고 난 오면 실패자야. 그런 감정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임장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나는 투자를 포기해야 돼. 이건 나랑 맞지 않아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저도 임장을 하지만 제가 계속 임장 브이로그 같은 거 올려드리잖아요. 저를 보시면 제가 렌트를 해서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서 현장을 걸어 다닐 때도 있고 저는 너무 무더운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도 정말 빵빵하게 틀고 저는 타로 이렇게 임장을 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날씨가 좋거나 좀 괜찮을 때는 제 체력이 된다 했을 때는 걸어서 임장을 합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그 지역을 전체를 걷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너무 다리가 아프면 택시를 탈 때도 있고요.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저에게 맞게 하는 거죠. 이게 무조건 우리가 걸어서 임장을 해야지 나는 찐 투자자야. 이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나의 건강이 너무 중요한 거고 내가 그렇게 나를 혹사시켜가지고 제대로 못 걸어 다닐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거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우리가 단기간 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저는 투자는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내 몸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과 나는 체력도 다르고 실력도 다르고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고 나에게 맞게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저는 벗어나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왜 투자를 하는지 그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왜 나 투자를 시작하려고 했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거예요. 나 조금이라도 잘 살고 싶어서 나는 조금이라도 내가 돈 걱정 덜 하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투자인데 나를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내가 재밌게 임장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임장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면서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임장을 갈 때는 너무너무 신나고 설레고 너무너무 즐겁고 다녀와서 너무 뿌듯하고 항상 그런 감정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굳이 내가 그렇게 임장 갔다 와서 임장 보고서 잘 쓸 필요 없잖아요. 형식적인 거잖아요. 내가 그거 잘 쓴다고 해서 누가 인정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알 수 있는 용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도 됩니다. 그쵸?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비교하지 말고 얽매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공부하는 목적을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만약에 저처럼 부동산 강의를 하는 거야라고 하시면요. 전국을 다 뒤지고 다니고 분석하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어디로 갈아타기 할지 난 딱 그게 목적이야. 아니면 나는 지금 집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괜찮은 집을 사두고 싶어. 아니면 나는 1주택자인데 내가 지금 돈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집을 한 채 더 사고 싶어라는 게 목적이면요.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전국을 지금 다 보려고 하면 몇 년이 걸려도 이게 다 될지 모릅니다. 그 사이에 내가 보려고 하는 곳의 타이밍은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부동산 강사가 목적이 아니면요. 내가 지금 어디를 사야 할지를 딱 정해야 되고 거기 어떤 아파트가 있지? 내가 거기 살려면 내가 돈이 얼마나 들지? 여기 매물은 지금 얼마나 나오고 있지? 거기에 포커싱해서 계속 좁혀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실행하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여기 여기 다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공부를 위한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집을 사야 되는 입장에서는 계속 강의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내가 실행해야 되고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맞게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어디를 봐야 할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좀 잘못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우리는 내가 봐서는 안 되는 지역을 그냥 빼면 돼요. 빼고 내가 지금 봐야 하는 곳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 막연하지 않고 확실한 것, 명확한 것 지금 내가 지금 파악이 되는 것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너무 혹사시키지 말고 나를 사랑하면서 충분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나가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너무 강의에 치중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필요한 공부를 해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 방향을 일렬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이제 방향을 되짚어봐야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내가 열심히 하시다가도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되짚어보고 이렇게 나아가신다면 충분히 지금 바라고 있는 그 목적을 향해서 잘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